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능사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우락 가스기능사 실기가 되겠죠. 2023년도 가스기능사 실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스기능사 실기 감옥은 어떠한 감옥이 있는가? 감옥에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스기능사 실기시험을 어떠한 점수를 맞았을 때 우리가 합격처리를 해주는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이다라고 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기준에 따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기와 실기시험이 있는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전략 설명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목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가스설비하고 안전관리, 커다란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죠. 그러나 가스설비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분야가 대단히 넓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각종 가스를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공적, 그 다음에 제조한 이와 같은 가스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적,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가스를 우리가 일반 가정집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공장이라든지 회사에서 취급을 할 수 있는 가스 취급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스 설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이 안전관리 분야라고 하는 것은 그죠? 법적인 내용이다. 그죠? 법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과가스 안전관리법, 즉 다시 말해서 가스 안전관리법, 가스 안전관리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안전관리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스 안전관리법에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으로 크게 세 가지 행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행규칙에 따르는 별표에 대한 내용을 안전관리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에 관련된 법도 계속해서 우리가 변경 또는 바뀌고 있는 그와 같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출제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출제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그와 같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방법이 되겠죠. 검증방법에 보면 우리가 필답형이 있고, 그죠? 동영상이 나옵니다. 필답형은 우리가 12문제 정도, 만점은 우리가 50점이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1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만점은 50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실기시험에서 필답형이 50점, 동영상이 50점, 그러니까 합치니까 100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 100점 중에서 60점이 넘으면 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필답형에서 5점 맞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필답형에서 10점 맞고, 동영상에서 50점 맞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답형하고 동영상에서 무조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에서 10점 맞고, 그 다음에 필답형에서 50점 맞는,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60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격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공단에서 이처럼 가스기능사 작업형을 없앤 것은 가스안전관리 업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시설관리입니다. 현장시설관리, 그죠? 현장시설관리의 중요성을 유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죠? 가스기능사 작업형이라고 하는 과목을 없앴어요. 과거에는 도면을 보고 배관을 절단기로 절단을 해서 절삭기로 나사산을 내는 것이죠. 그죠? 절삭이라고 하면 나사산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도면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엘보를 끼우고, 티를 끼우고, 그죠? 밸브를 달고, 마지막에 캡을 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와 같은 작업형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답형이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동영상이라고 하면 컴퓨터 상에서 영상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컴퓨터 상에서 영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께서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주관식으로 답변을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필답형이나 동영상은, 필답형은 시험지에 문제가 주어져 있지만 동영상은 컴퓨터 상에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시험지에 답안을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와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것은 손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필답형 시험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휴식을 갖고 그 다음에 동영상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다 시험을 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출제 유형 필답형이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영상이라고 하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주관식 단답형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필답형의 점수는 50점이 만점이라고 했죠. 동영상도 50점이 만점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필답형 1번 문제에 맨 끝부분에 보면 가로 열고 4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5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갈로가 열고 닫혀져 있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1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뒤에 나와 있는 갈로 속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합치게 되면 50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가 갈로 맨 끝부분에 4라고 되어 있으면 1번 문제를 맞추게 되면 4점을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채점 기준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맨 끝에 5라고 하는 숫자는 2번 문제를 맞추게 되면 5점을 점수를 주겠다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도 맨 마찬가지가 되겠죠. 동영상은 컴퓨터 상에서 영상을 보고 쭉 화면이 진행이 되다가 질문하는 부분에 화면을 멈춥니다. 그러면 일종의 그것이 사진이 되는 것이죠. 사진. 그렇죠.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번호가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가 예시하는 명칭을 적어라. 이러한 문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다 맞추게 되면 이것도 동영상도 끝부분에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맨 끝부분에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이 숫자를 모두 합치게 되면 뭡니까? 50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맞추게 되면 그 점수를 받는 것이고 틀리게 되면 그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 문항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칸을 비워놓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 여러분께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습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때 별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별표한 내용은 1차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소리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시험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인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4G 태기령이고 2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단답형이다. 동영상도 일종의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별표한 내용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께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1차는 다방면으로 많은 문제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2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동영상, 필답형 시험이 있고 동영상 시험이 있는데 동영상 시험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이 훨씬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교재를 받게 되면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1차 필답형 시험은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 태반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 필답형에서 말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골라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점점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동영상 문제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은 중요 빈도가 높은 순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점 범위를 확대하면서 공부를 하라. 정, 시간이 없게 되면 별표했던 내용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 문제 문항수가 적은 문제라도 명확하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누차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가스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암기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도표나 그림을 통해서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께서 인풋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도출해내려고 하면 머릿속에 든 내용을 아웃풋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인풋이 되고 쉽게 아웃풋이 될 수 있는 암기방법이 이게 그림을 통한 내용, 도표를 통한 내용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문장이 쭉 있으면 거기에서 핵심 용어가 무엇이 핵심 용어가 되는가 이 핵심 용어를 잘 찾아내시는 분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세한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상세하게 해설을 해놓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께서 응시 자격의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도전하고 합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과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한 번 읽어나가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기출 문제에서 동영상 문제는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다평은 별표했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점점 범위를 넓혀나가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 문제를 상세하게 우리가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강좌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뭡니까? 손을 놓고 오랫동안 학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상당히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같은 것들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았다. 물론 계산 문제는 몇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하면 배점이 조금 높겠죠. 그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배우락에서 가스기능사 실기과목을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배우락 가스기능사 실기합격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